4부가 새롭게 출시한 캐리어영 기저귀 가방 루미입니다. 180도 전면 풀오픈 캐리어뷰 기능을 적용해서 육아용품을 한눈에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석 스타일 사이드 포켓으로 쉽게 닫히고 숨겨져 깔끔한 루킹을 연출하는 루미의 오른쪽 히든 포켓은 접병부터 대용량 텀블러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루미는 상단 지퍼를 오픈해서 일반 백팩 기저귀 가방과 같이 육아용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저귀 패드의 경우 아기를 눕힐 수 있는 얇고 푹신한 방수패드로써 간편하게 접어서 안쪽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녕! 안녕!